신녔네 이게 진정인 건데 오늘? 이게 진정인 건데 아니 진정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정인 실체입니다 왜요? 왜요? 맞아야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 들어오고 있다, 들어오고 있다 저희 첫 상호 끝냈습니다 자, 이번에 KBS의 원장님 KBS, KBS, KBS 공연 방송 한국 방송 한국 방송 비슷한 꺼져라니까? 뭐라고요? 무슨 방송이냐고요? 아무튼 저희가 컴백을 해봤습니다 이 대기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여기 얼마 만이냐? 상대, 상대, 상대 아니, 그거 했다가 왔었죠 온 때가 많이 왔어요 온 때가 많이 왔어요 신경이 형님이랑 영광 근데 여기 안 썼잖아 여기 안 썼는데 우리 저기 썼잖아 저기 분장실 우리 그때 아무튼 여기 한 번 왔었어 아, 그래? 그 엄마 쇼 엄마 했을 때 아, 신경이 형 쌌네 여기 썼고 BTS 쇼 했을 때 우리가 저 건너편에 썼었던 건가요? 맞아, 맞아, 맞아 자, 온 다음에 하나 있지 않았나요? 그 라고는 안 했잖아요 다이너바이트 라고는 안 했다? 안 했죠 안 했어요 오늘 되게 열심히 안 살았구나? 형, 왔어요? 혼자 온다고 하고 와서? 우리 라고 한 번 보셨는데 마음을 합게 했지 안 했어, 안 했어 안 했어? 나 왜 한 거 같지? 아, 그래 그게 엄청 많이 한 거 같지? 온라인 코스 썼어 Like an ever 여러분 다, 당부 상상도 따라붙어 주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반만에 한국에서 함성 돌리니까 좀 기분이..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형, 이런 거 좀 타야 해 가까우니까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오니까 와, 박진이 잘생겼다 와, 제이홉 축장 잘 춘다 막 이렇게 가지고 춤을 안 췄는데요? 이 기억 진짜 와요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놀은 적이 없었으니까 어, 약간 살맛이 났어요 어, 그렇죠, 맞아, 맞아 아, 뭐 이런 줄 알아요, 진짜 진짜 아, 진짜 나와요 아, 진짜 나와요 오케이, 놀란, 놀란, 놀란 아,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형, 그걸로 나왔어요, 제가 뭐라 하냐 썸네일로 나왔습니다 썸네일로 나왔습니다 딱 이것만 공짜로 뜬다고 나와요, 나와요, 나와요 아니,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가까이서 뭔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저 소수의 인원으로도 하면 더 돌리는 것 같아요 맞아, 맞아, 맞아 사실 5만 명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, 약간 빨간 벗겨진 느낌 어, 근데 여러분 밭도 많은 분들도 이렇게 못 보신 아내 분들 어, 맞아, 맞아 절반 이상한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본 느낌으로 저희도 처음? 어,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이 얘기를 이해 못 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, 그렇네요 꼭 보신 분들이 많아서 못 봤잖아 못 봤잖아 못 봤잖아 네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뮤직뱅크가 네 떨렸고 뜨거웠고 네 춤축축축했다 한 2년간 2년간 전이랑 정말 갈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확실 텐데 여기 진짜 대기심으로 그만, 그만 갈라졌어 그니까 이게 직접 먹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 까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은데 너무 좋았어 뮤직 빽 빽 저는 안 받아줘 하하하하 조금만 기다려 아, 이거 나쁜 놈이네 솔직히 조금만은 못 참지 조금만은 기다려줘 어 다른 방송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줘 아니 연예인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만 바로 기다려줘 조금만 아이보들은 해줘 아, 진짜 아, 아미 여러분은 어쩌셨어요? 뭐라고요? 뭘 아미, 아미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? 그, 방송에도 다 나오고 오신 한 3,400분은 여기 계실데 아 오신 3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,300... 4,300... 4,300... 4,300... 5,300... 5,300... 5,300... 5,300... 5,300... 5,300... 5,300... 5,300... 만 명이 5,400... 네,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 우리 앨범에 나왔잖아요 이거 또 그렇지요, 맞다 뮤비도 나왔고 근데 나 뮤직비디오에 약간 약간 뭉클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늘 데뷔 1위부터 쫙 봤어요 나 1년에 한 번씩 해 난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그러니까요 함정적인 우울한 날 그럴 때가 있어 아니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나 우리모라도 많이 듣는가 봐요 근데 엄청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위로가 되는구나 근데 진짜 제 친구들은 일반 공부하는 애들이 저한테 니네 노래 약간 찜한 게 있대요 네 진짜로 네 찐한 게 있네 찐하네 찐해 그 찡만 못 알아들어 오늘 관심 많이 간대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 되게 신경 쓰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번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형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뭐지? 대형 콘텐츠 내가 그리워? 나 그리워 벌써 나? 뭐? 뭐?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해 뭔지 모르겠네 뭐요? 불안해 안 나왔네 아니 나왔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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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나갔는데 안 나갔어? 내가 알고는 나왔네 안 나왔네 1점에 나왔어 나왔잖아요 1점에 나왔어 놀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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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제가 탭댄스를 좀 좋아해요 나는 뭔데? 뭔 얘기하는 건데? 아니 패시 속초해 아 속초해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왔어요? 아니야 아니 1점이 나왔어 아니 1점이 나왔어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어느 날에 이런 게 뜨고 이건 강조 아니에요?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귀여운 게 아니야?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또 핏 머리띠? 이거 패싱 맞아 패싱 맞아 맞았으니까 그거 나 봤어도 표해 아 내가 이렇게 패싱이 내가 되게 잘 안다 아니 나란 줄 알고 얘기한 거지? 여러분 기대! 기대 많이 해 기대할 그건가 기대할 그건가 어 이걸 근데 만약 안 남았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돼 어쨌든 공개가 되면 아마 할 일은 많은 거예요 그저 알았을 때 다른 거 놔야지 공개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다 놔야지 근데 그게 나랑 우리가 할 일은 많은 거야 각자 V에 한 번씩 기워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 맞죠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못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지? 나 좀 더 탈퇴 들어봐요 아무튼 아무튼 진짜 편하게 근데 진짜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 다 쳐놓고 다 치워 아니 잠시만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회식 그 말이냐 하고 아미분들이 그걸 생각해 아무튼 자 오늘 앨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앨범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직 뭐 보니까 그 데모 버전들이랑 이런 거 데모 버전도 나 사랑하는 거 참 어렵다 이거 뭐야? 애매한 사이인데 아 근데 아니 쭉 뜨는데 흑탄소년단 데모 버전도 뭐야 뭐야 김남준이준니 형 형 술 먹고 했잖아 형 근데 미성년자 아니냐 아무튼 아무튼 아니면 데뷔 때부터 미성년자 했잖아 형 정신 정보이나 기성년자 제가 미성년자 정신 정보 아무튼 그래 데모 버전도 한번씩 다 들어봐 나 나 그거 진짜 훌륭부터 되는 건가? 원래는 안 풀려 초반 원래는 올리잖아 나 그거 올리게 뭐 달려라 방탄 초반에 야 그거 초반 야 야 야 야 야 그거 내 아이템으로 같이 올려줘 그거였잖아 근데 정보아 너 초반에 그걸 해야돼 아니 나는 나 나 나 통으로 올려 그러게 야 아이템 뭐 네 저희도 이제 또 네 저 이제 체육이 좀 그런가 봐 근데 졸리되어 나 12시면 자거든요 어 근데 서른이야 그래 10시다 아무튼 굳은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직 엠카랑 인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와 장충이 장충데이기 된다 장충 장충 기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게 애매하니 네 애매한 사이 애매한 사이 이거 말이야 아무튼 아무튼 우리 오늘 아무튼 아무튼 죄송해요 여수단건 아니야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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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여러분 여수단건 네 난리당 아닙니다 제가 좀 취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앨범 많이 즐기시고 네 이제 가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세요 응 하나 둘 셋 렛츠고 안녕 여러분들 기미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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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누가 입질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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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게 아무렇지 이상한거 그거 혹시 이상한거 응 아 이거 혹시 이상한거 응 응 마음에 드는